레츠고! 스크래없이 갑니다 오연승 아웃포스트! 아웃캔슬 하단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아웃캔슬 중단! 아웃포스트! 짬발! 아웃포스트! 하단! 아웃캔슬! 하단! 아웃캔슬 중단! 아웃캔슬 하단! 아웃포스트! 아웃포스트! 외롭어! 아웃캔슬 하단! 아웃포스트! 원투! 투! 아웃캔슬! 아웃! 아웃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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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캔슬 하단! 아웃캔슬 중단! 짬발! 깔끔하죠?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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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구 국민패턴! 와구 어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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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구 국민패턴! 병력장! 원투! 철사구 국민패턴! 원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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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엽차기 홀드! 원투! 랄 엽차기 홀드! 랄 엽차기! 랄 엽차기! 랄 엽차기 홀드! 엎퍼! 뚜! 병력장! 원투! 원투! 철사구! 막포! 그렇지! 랄 엽차기! 에잇! 여름에는 붕권이다 제법이네 아 씨 말도 안 돼 이거는 야 야 야 어디 아 박치기 앞구르기 박치기 뒷구르기 박치기 배치기 기성킹 박치기 배치기 박치기 형님 박치기 앞구르기 슬라이딩 박치기 발차기 어 스쿨했다 수고염 미션 실패 습관적으로 그냥 나와버렸네 한 번만 봐줘 옐로우 카드라는게 존재할 수 있잖아 레드 카드는 하지마라 어 으 고고마가 으 으 슬라이딩 아 풀고 박치기 발차기 박치기 앞구르기 중단 박치기 뒷구르기 박치기 발차기 파크 박치기 왓 근데 0승이신 분들은 진짜 그냥 시참이네 시참킹맨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단을 찍으시면 만날 수 있어요 액자단도 해달라고? 뭐 얼만큼 맞고 싶어서 그래 환불하고 싶으면 그냥 환불을 해 사유를 만들지 말고 니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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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빵 액스 다시 할게요 이거 어려운 미션이다 되게 뭔가 본능적으로 누르게 돼있어 오다 맞아 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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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요 오우 마운트 ㅋㅋㅋㅋ Mobile 놀래킥이 봐 가슴 털스킵 어 아아! 이 새끼 뭐해! 이야 이거거든요 역시 폴이야 그렇지! 횡신으로 피해버려 왠어퍼 기다리기 굴러요 약하게 맞으러 1,2,3,4,5 10단 근본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1,2,3,4,5 어어? 리셀 어? 왜 맞아? 뭐임? 우! 보고맞기 어떻게 막았냐고요? 딱 몸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 몸이 내려올 때 같이 내리면 보인다니까? 어 아니 리얼로 으으 날리기 앉았죠? 안 돼! 아 개사기야 아아 야! 플랫지 에머를 트리플 H요? 레이즈 드라이브 레이즈 드라이브 레이즈 드라이브 레이즈 드라이브 어디에 오라를 이 씨 아 막 딱까지 써 커킥 으으 닐 어? 아 아우 아아아아 아 제발 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떻게 그런지 그걸로 끝낼 수 있을 거 같아? 될 거 같냐고 될 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 나 저거 안 해 저 스크류 없는 미션 너무 답답해 실패 아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까 밥으로 스크류했을 때부터 망했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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